스크린에서 여섯 박자가 있어요 스크린에서 여섯 박자가 있어요 처음에 쭉 위로 하나, 둘, 앤 잡고 잡고 여섯 박자 때 왼발 서지면서 딱! 치시면 돼요 자, 다리 빼주면서 다시 팔 빼주시고 찍어주시고 두번째 때 잡아주시고 다리를 땡겨요 이때, 다음 동작에서 땡겨주면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약간 탁! 탁! 잡아줍니다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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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시고 땡겨 와주면까지 할게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 글로리 fb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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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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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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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음에서 딱! 딱! 쳐줌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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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데뷔 따라가주다가 세번째밖에 안아주십니다 몸도 옆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전면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 갑자기 빠르게 하다가 계속 왼쪽을 딱 이렇게 해주는거죠 가다가 눈을 으뜸 다 가있어요 손바닥을 정면에 서있으면 손바닥을 처음에 왼쪽 눈에 가다 세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바꿔주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해서 멋있게 딱 자세 잡아주고 눈을 뜬 다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약간 블랙스 해주세요 이렇게 자신한테 막는 각도로 이렇게 딱 풀어주시면 돼요 약간 위에서 하세로 그 다음에 자리에 대신 손가락으로 눈을 뜬 다 해주시고 스텝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발 탁! 탁! 잡죠? 그래서 손을 타가닥 하고 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타가닥 하고 모아주시고 안에서 또 위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탁! 놔두세요 그 다음에 노는 순간에 튕겨서 똑같은 발끝과 똑같은 손을 끼고 똑같은 발끝과 손을 끼고 가주시고 제 왼쪽부터 갈거에요 왼쪽부터 가는데 왼쪽부터 가는데 왼쪽부터 같이 가주면서 느낌이 약간 이런식으로 위로 스윙 위로 스윙 위로 스윙 위로 왼 왼 왼 왼 왼 왼 왼쪽부터 가슴이 있어요 왼쪽부터 가슴이 있어요 왼쪽부터 가슴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1, 2, 3, 2, 3 OK!